아이고 나도 그런게 하면 하루 재판이 찍어 가는데 조카이 없어 하루 재판이 찍어 가는 거로 근데 어르신 저 오면 반가우세요 반갑지요 자 어르신 잘 되시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장난이 안 오는 거 보면 나는 그거 못하잖아 음 맞아요 그러면 이제 텔레비 틀고 그래 텔레비 나오면 라디오 밖에 안 나오지 아 어르신 아주 날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텔레비 와 깔다 그때 그만만 안 돼 보이네 그만뭐 어느 날은 뭐 하단 그만나오고 그렇죠 아이고 이제 올라가서 나무좀 파고 어르신께서 우동을 아주 아 요리가 요런걸 갖다 놓고 이렇게 불쏘시게 하시는구나 아 요것도 요전에 여러분 저희들이 뭐 자랑질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저 그 빠개들인거에요 이게 아니 빠개들였다기보다도 이걸 요만큼 잘라가지고 저 위에다가 놨는데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그 제 생각에는 유튜브에 강원도 촌놈 하는 분이 계시는데 굴핏집 어르신께서 그분이 이번에 그 나무도 많이 그 어 이렇게 집으로 내려주시고 그런 말씀 하시네요 자 이 산골에 해는 왜 이렇게 짧은지 좀 일 좀 많이 걷어버리고 싶은데 산골에 짧은 해는 빨리빨리 둘러라고 나를 재촉하고 자 제가 어제 어제는 에 쉬는 날이었고 아 오늘은 제끼는 날 제끼는 날인데 이렇게 또 이틀 이렇게 연장으로 노는 날이 흔치 않기 때문에 에 그리고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가 그 움막공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다소 홀가분합니다 여러분 산골에 짧은 해는 어느새 날 보고 서둘러라 하고 옛날에 도대체 이렇게 무거운 소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지고 올라오셨나 얘길 나온 지금 지라 그래도 나 못질 것 같은데 어르신 어르신 천하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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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보고 고추장군이라고 고추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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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가 도끼가 이렇게 짤막합니다 여러분 음 여기 한 뼈만 더 길어도 좋은데 이걸 까요 원래 뒤에까지 나무를 짧아도 너무 짧다 자 산골의 짧은 해는 어느새 서둘러 라고 자꾸 뭔가 채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 나무하고 요것도 좀 이따 나보고 잘라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부터 잘라 드리고 올라갈까 어르신 저 나무 다 자를까 이제 있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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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아 기름이 없나? 기름이 없네 기름이 다 썼나? 기름이 부족하게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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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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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아 아 아 오쇼 아 이렇게 마치에 놔둬. 겨울에. 추운데. 아까 떼기가. 이게 누가 안 되겠다. 쉽지. 저쪽으로 꺼라 여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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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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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어르신 뗄 감이 차곡 차곡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아 어르신 께서 이걸 갖다가 저기 톱으로 자르려면 하나 자른데 하루종일 걸리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나무는 그냥 톱으로 자르지도 못해 이거 나무 잡고 싸이니까 기분 좋죠 먹고 먹으면 이제 산놈 입만 떼고 충분하네 자 오늘 어쨌거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오제나가 오늘 오늘 좀 끊어갈래 했더니 아 저기 안들어가지고 내가 끊어가지고 저것도 되나 했지만 아까 어르신 오니까 조그만한 것도 자르는데 한참씩 걸리던데 뭐 근데 어르신 저 빠개기 좋으라고 일부러 짧게 짤라세요 아 그리운거 그래야지 바삭만하면 나랑이 잘나가 짧으면 딱 가다 떼기도 좋고 저 저 위에 있는 것도 나무가 얼추 이만큼 돼요 아 그보다 이만하지 그럼 안해 아주 굵어서 한달까지 떼고 자 어르신 이제 아껴 떼고 오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해주면 겨울 나겠죠 저 위에꺼까지 하면은 이만해도 겨울 떼는데 저 위에 있는 거 하고잉 편한 것도 있지 뭐 그치 전동매 이목만 두간 동기 첫달까지 떼고 봄철은 이제 3월 이상은 뭐 아 그때 되면 또 내가 또 해드리면 돼 그럼 아 한겨울이 문제지 뭐 그저를 이제 난거 저 극자 막 이케 땀에 있어라 이자 딱 향하고 그저 장려놓아 끓여줬다네 저가 빠져가지고 뭐 막 끓겼네 이 밑에 가면 끓여가지고 오르면 어때 그래도 따개면 다 타요 따개면 타는데 난지 부담 없더라고 그렇지 맞죠 이렇게 금방 말해서 부담 근데 어르신 저 기분 좋으세요 그만 좀 그만들 이런 마우 막 잊어 암 암 암 암 암 암 암